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독오독 금융상식기본이론 이번에는 보험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금편은 다 마무리가 됐고 보험편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이 예금편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상식들도 좀 필요하고 해가지고 제가 또 설명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보험편은 그거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금보다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긴장감보다는 조금 이제 덜어내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융에 관련된 얘기들을 한참 더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안에도 나름의 그 베이스가 이제 쌓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자꾸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 이런 얘기처럼요. 우리가 생판 몰랐던 얘기도 자꾸 뭐 용어를 듣고 뭐 귀에 잘 안 꽂히지만 그래도 자꾸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이것이 내 것으로 점점점 스며들어요. 그렇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걸 꼭 믿으시고 믿으시고 계속 꾸준히 또 열심히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 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험편에서는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속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재테크라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련되어 표현하면 자산관리를 해야죠.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자산관리다 그랬을 때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실제 공부에 나서는 경우들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뭐 전문가라고 해서 나오는 분들도 자기의 입장과 처지가 있기도 하고 또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각각 다른 솔루션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지적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이렇기는 한데 이제 무엇보다 이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배짱이가 되지 않기 위함이에요. 개미처럼 이제 겨울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배짱이처럼 당일 벌어 금일 쓰자 주의로 오늘 번 건 오늘 마시고 즐기고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오늘도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이 거짓고를 못 면한다 이런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삶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도 많은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욕심이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에는 아 이제 내가 빨리 여기서 한방을 해가지고 내가 그냥 파이어족으로 딱 나가겠다. 어? 조기에 평생 쓸 거 다 벌고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제 꿈꾸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은 일입니까? 마는 이제 이 파이어족을 이 자산관리 쪽으로 해서 꿈꾸게 되면은 좀 이제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 쪽에 가까운 선택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탈출을 성공한 분들도 간혹 있지만 아 또 이제 잘못 건드렸다가 인생 아주 이제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좀 개인의 성향도 반영되고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어 우리가 좀 안전성도 지키면서 예 그러면서 수익도 어 이제 도모하는 이런 형태로 고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어 우체국에서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을 통해서 요렇게 이제 금융업에 나서게 된 것도 어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도와서 특히 서민들의 이 경제의 뒷받침이 돼서 아 노후 대비나 이런 것도 잘하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노후 대비 혹은 뭐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잘하라는 취지지 여기서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파이어족이 되라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도 이제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어 당연히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노후에 대한 대비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 안에다가 좀 끼워넣어 봐야 될 텐데 어 예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지만 예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닥 매력적인 금융상품은 아닙니다. 노후 대비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어 이게 예금이자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에 얼마를 이제 예금할 수 있을까요? 뭐 예금할 수 있는 액수도 그렇게 많지는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월급 받아서 그걸 쪼개고 생활도 하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예금으로 맡기는 비중이 아주 높지는 못할 텐데 거기다가 뭐 예금 금리도 뭐 1%대 2%대 많아요. 진짜 많아요. 2%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 이게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이 자산관리의 상품으로는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도 자꾸 손을 대게 되는 거예요. 예금편에서 그래서 예금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우체국 예금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나왔고 앞부분에서는 이 자산관리와 관련된 금융상품들을 쭉 열거해서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펀드 같은 거에 또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가 지수에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다가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면 그래도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은 이게 내가 노후 대비할 수 있는 5에서 10% 정도의 금리 수준이랄까요? 이런 정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또 새롭게 소개가 될 텐데 이 보장의 단계가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이렇게 짜놓고 있어요. 우리 노후 대비에 대해서 일단은 맨 밑바닥에다가는 기초연금을 깔아놨고요. 이거는 내가 기여하지 않아도 이게 나한테 이게 이전되어 들어오는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벌이가 있을 때 기여를 해놓고 내가 이제 기여를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65세 이상이 되면은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이제 그 위의 층이 있는 거죠. 위의 층으로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특수지격연금 공무원연금에 여러분들이 편입될 것이기 때문에 특수지격연금의 하나에 여러분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특수지격연금으로는요. 지금 보면 군인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고 사학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특수지격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먼저 시작돼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무튼 요거를 이게 일종의 복지제도의 한 가지죠. 근데 아까 말했던 기초연금이 내가 기여하지 않고도 받는 공공부조의 성격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쌓이는 요 이제 연금 같은 개념들은요. 이제 국민연금이나 특수지격연금은 요거는 사회보험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나도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여한 것을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층을 쌓아 올려야 돼요. 3층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아주 잘 해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거 잘 하라고 일단은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것들도 두고 있고요. 퇴직연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내가 직장 다니면 한 달치 월급을 1년에 한 번씩은 퇴직금으로 쌓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업이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아준 퇴직금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게끔 해놓고 있고요. 그 연금도 이제 투자형이냐 아니면 이렇게 안정형이냐 나눠지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예금의 형태로 맡길지 주식투자 형태로 맡길지 주식회사를 통해서 굴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요. 이게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테지만 안 하고 있다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혜택이 어마무시해요. 뭐 가령요. 1년에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을 하면은 1년에 400만원까지는 이게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를 해주고 소득공제보다 한 덱스가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액 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수령하게 됐을 때 여기에 내가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득세도 많이 깎아줍니다. 많이 깎아주게 돼요. 그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이것도 뭐 예금에 은행에다가 넣을지 아니면은 또 보험사에다 넣을지 아니면은 이제 증권사에다 넣을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수익률은 차이가 있을 텐데 다만 단기에 찾지는 못하게 해요. 단기에 찾지는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매년 세액 공제를 해줘가지고 연말 정산을 받을 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약 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이게 계산하면 37만원인가 그래요. 그럼 1년에 400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 정도 돼서 4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은 연말 정산으로 약 66만원 정도가 나한테 되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수익률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자체 수익률은 또 보태지는 거거든요. 나한테. 그렇게 돼서 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연금 저축 상품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3층 구조로 해서 이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3층은 근데 국가가 이런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내가 또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걸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방식들도 뭐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가 좀 완성이 되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노후가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제대로 된 자산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요. 공무원연금에 해당이 되는 여러분들한테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요. 공무원연금도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워낙 이게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3층에 대한 준비를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좀 이제 해두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죠. 여튼 이렇게 해서 자산관리의 기준을 잡아 놓는데요. 자 이제 보험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올게요. 보험에 대한 얘기가 보험 상품으로도 보험사가 운영하는 이런 이제 연금 저축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보험의 순수한 성격으로 놓고 보자면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언젠가 나에게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위험에 대한 대비. 자 그래서 그 나에게 언젠가 불행하게도 닥쳐올 수 있는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이 보험에 대해서는 우체국이 나서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상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험 상품도 취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 상품도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연금 3층에 해당되는 그 연금 중에서도 그 3층에 해당되는 것에 대안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가미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이제 자산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노후에 대한 대비가 1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그렇지만은 혹시 내가 살다가 살다가 의도하지 않은 또 피하고 싶었던 이런 이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먼저 좀 해놓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판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일단은 이렇게 노후에 대한 대비와 플러스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까지 해둔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예정되어 있다. 인생은 예정되어 있다. 뭐 하는 주장도 있지만 뭐 예정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미리 예측해본다. 어디 가서 막 점도 보고 막 도령님도 만나고 막 이러지만은 그게 뭐 솔직히 뭐 100%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뭐 아예 안 믿는 편인데 그런데 그걸 믿는다 치더라도 그걸 100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듣고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걸로 또 좋은 에너지를 발산해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대비와 노후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매력적이고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체국도 이제 서민들의 이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험 상품을 취급한다. 자 서론치고는 상당히 길었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이 취지를 한 번 생각해 보고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느껴보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쭉 또 보험편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한 번 쭉 썰을 풀어봤고요. 보험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시는데 다만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과잉 될 필요는 없어요. 또 과잉이 되게 되면은 보험은 원래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좀 이게 떼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넣은 원금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또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예금이나 주식 투자 같은 거랑 좀 다른 점이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면 보험은 최소한도로 최소한도로 나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딱 대비를 해놓으면 딱 이제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막 그런 얘기까지 아무튼요. 어떻게 보면은 쭉 썰을 푸는 식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요런 얘기들로 좀 말랑말랑 해지셨기를 바라고요. 본격적인 이제 우리 교환 내용으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보험 일반에 대한 이론입니다. 보험 일반에 대한 이론인데 이 보험 일반 이론을 보시면은 위험관리와 보험 이렇게 해서 나와요. 첫 번째 챕터로 위험관리와 보험 이렇게 나오는데 보험의 목적과 특성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이렇게 또 이제 구분을 해봐야 돼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대한 대비라고 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혹은 피하고 싶었던 위험 근데 이것이 나만 딱 피해 가라는 법은 없어요. 언젠가 나 좀 원치 않게 이렇게 위험이 나한테 쓱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그 은퇴 이후도 위험의 한 종류인 거예요. 그죠? 그때는 내가 젊을 때에 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확률이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위험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위험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험들에 대해서 보험 상품이 모든 걸 다 커버해 주지는 못합니다. 보험사도요 운영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뭐 민간 보험사 같으면 거기다 이윤까지 또 남겨야 되는 거니까 모든 위험을 다 대비해 줄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호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조해 주는 형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치를 활용하는 거니까 이게 계산을 다 때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위험에 빠질 확률과 위험에 빠지지 않을 사람들의 확률을 프로테이지로 계산하고 그런데 누구한테 그게 닥칠지 모르니까 전부 다 보험료는 내줄 거 아니에요. 보험료를 내주면 그걸로 이제 운용해서 자기네들 필요한 경비도 쓰고 이윤을 챙겨야 된다면 이윤을 챙기기도 하고 우체국은 좀 다르지만 이윤을 챙기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남는 걸로 그 위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서 그러니까 확률상 불안하긴 한데 불안한 건 누구에게나 다 불안한 건데 이 위험이 닥쳐올 확률은 좀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그래서 누구나 다 불안하지만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만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는 이런 구조로 짜여질 때 그럴 때 보험상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상품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일례로요. 예전에 그 삼성생명? 이런 데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에서 실업보험이라는 것을 이제 실업에 관련된 보험을 판매한 적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 이후에 제가 70년대 이럴 때 그때 어땠어요. 그럴 때 보면은 뭐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막 산업화에 내달리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면은 사람이 쉽게 실업이 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이라는 게 내가 의도치 않게 실업에 빠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률을 낮게 여겨가지고 그 보험상품을 설계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이게 법적 분쟁이라나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고도성장기를 지나고 완만하게 내려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제 성장률이 이제 꺾이잖아요. 꺾이게 되는데 특히 중간에 그 IMF 사태가 뻥 터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실업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 실업상태가 됐으니까 돈 내놔라 하니까는요 보험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험에 빠진 확률이 좀 적어야 되는데 전체 가입자 중에 그런데 이게 엄청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엄청 손해가 나야 될 상황이니까 그럴 때 민간보험사 같으면 버티는 거예요. 막 이제 자기네 법률단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거를 막 소송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보험금 타내려고 야 이거 주기로 한 거 안 된다 그리고 소송까지 가려고 그러면 당사자들 입장에서 엄청 힘든 일이 됩니다. 엄청 힘든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정한 약관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파헤쳐보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유리한 걸 최대한 반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네 손실을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골차푼 이런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이 카바해 줄 수 있는 카바리지가 가능한 그런 대상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보험의 기능과 종류 생명보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또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위험관리와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토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위험관리와 보험 그랬을 때 보험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옵니다. 위험에 대비한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손실보존을 위한 준비제도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특성은 일단은 위험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험에 대비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위험에 대비하면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에 뒀다. 서로 우리들끼리 돕는 거예요. 그거를 보험사는요 매개해 주는 거죠. 매개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역사를 보다 보면 막 개도 나오고 그래요. 개도 나오고 보호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상부상조정신을 밑바탕에 깔고 위험에 처하지 않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다 같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에요. 나한테도 그 위험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누구나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입해 놨는데 보험금을 못 받더라도 야 상호가 안 난 게 더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게 더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위험에 처해진 사람들은 내가 보험 가입했기에 진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뭐 불만 가질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입돼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 손실 보전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제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위험의 상황에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손실에 대한 보전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장래에 어떠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 손실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조적 장치다. 이런 거고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을 보상하거나 다른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거나 혹은 위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보험자에게 앞으로 이제 용어 기억합니다. 보험자라고 하면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험자라고 하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자에게 손실 발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전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하여 분배한다. 말이 되게 뭐 이렇게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지만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위험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주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그걸 보험금으로 수령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중간에서 보험자가 나서서 이걸 매개해 주는 것이고 보험자가 이제 이 위험을 자기네가 끌어안는 거죠. 위험을 끌어안고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보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고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정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라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실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에게 전가된 피보험자 위험의 집합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어려워졌네? 자 이렇게 우리 교환해 보면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 말이 어려워요. 그죠? 말이 어려워. 표현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풀어서 보면 위에 있는 이런 설명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법이나 이런 데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상당히 문장 자체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좀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과 특성입니다. 보험의 목적은요.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경제적 결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건 뭐 반복되는 얘기죠. 대규모의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준다. 집단적으로 이것을 분산시키는 거죠. 분산시켜서 해결하는 거죠. 보험은 손실을 보상 또는 회복할 자금을 제공해줄 수는 있는데 보험 그 자체가 손실 발생을 방지해주지는 못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에 가입했다고 위험에 처할 확률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에 처할 확률 자체가 없어지거나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거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하거나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보험이라는 거죠. 손실 발생 자체를 방지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험의 특성으로 가보면요. 예상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집단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손실의 집단화다 이거예요. 손실의 집단화 그래서 손실을 한 대 모아서 개별 위험을 손실 집단으로 전환시켰다. 개인이 부담해야 될 실제 손실을 위험 그룹의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험을 통해 불확실한 손실을 확정 손실로 전환할 뿐 아니라 손실을 개인으로부터 그룹 전체의 손실로 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해서요. 이게 이제 불확실한 손실을 확정 손실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위험은 통계상으로 보면은요. 항상 일정 정도만큼은 벌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벌어질 수는 없어요.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확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실을 개인으로부터 그룹 전체의 손실로 대신에 분산하는 겁니다. 그죠? 나한테 만약에 이것이 닥치더라도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위험의 분산이죠.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집단적으로 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 쉐어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스크를 서로 쉐어링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닥쳐 커다란 이 경제적인 위험을 다른 사람들이 십시일반 보태주는 거예요. 그죠? 십시일반 보태주는 겁니다. 내가 도시락을 못 사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밥 한 숟가락씩 이렇게 그죠? 얹어주는 이런 개념과 같은 거죠. 그죠?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 어떤 아이가 친구가 이제 도시락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형편이 안 좋아서 못 사오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정도 세대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런데 이제 밥은 싸가지고 다녔던 친구인데 그런데 그날 놓고 온 거지 깜빡하고 그래서 밥을 굶게 생겼으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한참 배고플라이잖아요. 사실은 지 도시락 먹고도 맨날 부족해서 허덕이는 떼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덜어줘가지고 한 끼를 해결하는 이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보험이에요. 일종의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거를 계약으로 묶어놓는 거죠. 야 너 이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어 여기 저 밥을 도시락을 못 챙겨오면 한 숟가락씩 꼭 덜어내야 돼. 반드시야. 약속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강제성이 좀 부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도시락을 놓고 왔을 때에도 나도 굶지 않을 수 있기나 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쉐어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겠고요. 이런 상호부조적 관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율적 당사자 간의 자율적 시장 거래를 통해서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제 보험자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험의 전가가 있는 거죠. 손실의 빈도는 적은데 손실의 규모가 엄청 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전가한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실손 보상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실손이라는 말은 실제 손실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또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라는 부분이죠. 한정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실손 보상으로 한정된다는 겁니다. 한정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을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이게 일확천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내가 실제 손해가 없는데 손실이 없는데 손해가 있는 척 하면서 보상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은 보험사기가 돼버려요. 보험이라는 것은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그 손실을 메워준다라는 개념까지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걸 돈을 키워주진 않아요. 한때는요 유니버셜 변액상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험사가 투자상품하고 결합도 시키고 이런 걸 한때 유행처럼 퍼뜨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분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서론 길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끼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험은요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넘어가서 내 자산을 굴리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같은 것들을 떼어버려요.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자산을 굴리는 좋은 수단은 아니에요. 위험 리스크를 쉐어링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한테 매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또 다른 수단들이 있는데 굳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사실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에서는요 계속 접근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한테 접근해가지고 이거 돈을 막히시면 나중에 이만큼 젖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절대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보면은 보험회사가요 자기네가 우리한테 수익을 이렇게 쌓아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변액 유니버셜 상품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미하긴 했죠. 근데 이제 대신에 그건 손실도 감당해야 되고 그런 성격들이 좀 같이 또 끼어들어오고요. 그게 아닌한 보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보험은 절대 우리에게 수익을 남겨주거나 하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제 꼬드김이 있겠죠. 설득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런 설득의 과정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딱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보험에 필요함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리스크 쉐어링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손실을 손실을 이제 원상회복하게끔 해주는 것 여기로 한정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보험보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험사기가 막 나타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득까지 볼 수 있게 해주면요. 그때 이 보험사기 같은 이 도덕적 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도덕적 해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익을 보는 구조로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손실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 계약 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상품 같은 것들 떠올려 보면은 거기서 신체적 손해 같은 게 생겼을 때 또 암보험 암특약 뭐 이런 것들 보면 암에 걸리면은 암 진단 시 얼마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인에게 이제 그때 이제 닥쳐오는 그 비용 부담은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약정된 금액만큼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실 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체적 손해나 또 다른 사례로 미술품의 파손이 있을 때 그 미술품의 손실 금액 미술품 가격 자체가 이것이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아 또 하나 그 신체적 손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요.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가지고 신체적 손해에 대한 이 이 보상의 액수도 또 달라지거든요. 이 가령 있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 클론이라고 하는 어 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뭐 팀이 있었죠. 팀이 있었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얘기니까 좀 신뢰되는 거지만은 좀 사례로 들어보는 건데요. 그때 그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강월래 씨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다치게 됐는데 그 불법 유턴 차량이 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텐데 그때 이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신체적 손해에 관련해서 계산을 할 때 그럴 때요. 엄청난 액수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보험회사하고 소송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최고 액수 같은 것들이 좀 어 이게 어 산정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워낙 유명하고 인기 있는 대스타였고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향후에 향후에 다치게 된 탓에 향후에 그 활동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다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사례도 있었지만 또 반대 사례로는요. 반대 사례로는 어 무단횡단을 하던 어떤 그 노인이 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무단횡단한 그 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과실이 상계가 되는 거죠. 과실 상계가 되지만은 어 그러나 또 차량 운전자도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또 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 이랬을 때요. 어 이 경우 같으면 진짜 장례비용 정도 이상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게 이제 기사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이제 보면 어 소득 장례 소득에 대한 손해는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죠?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아 이게 손실금액을 확정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 그렇게 되는 게 신체적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미술품의 파손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겠다. 미술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미술품 가치 자체가 뭐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요. 부르는 게 갑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파손됐을 때 어디까지 어 해줘야 되냐.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거죠. 요 사례는요. 그 미술 작품인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낙서해놓은 줄 알고 그냥 막 물감으로 장난해놓고 있는 건 줄 알고 이게 롯데월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롯데월드 놀이동산이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어 지나가던 청년들이 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어 거기에 누가 이렇게 작품이었어 사실은 작품인데 작품을 몰라본 거죠. 작품을 몰라본 거 이런 작품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서 막 이렇게 난해하게 돼 있으니까 야 이거 어 뭐 막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려도 되나 봐 그러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미술품 파손했으니까 그거 손해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일단은요. 정확하게 액수를 추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전에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은요. 아까처럼 막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또 이제 기존의 뭐 판례나 이런 게 또 기준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우리는 뭐 판례가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기준선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실손보상의 원리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실제 손해가 얼마 넣지야 이렇게 환산되어야 돼요. 얼마 넣지야 환산되어야 되는데 어 그 화폐가치로 환산을 최대한 해봐야 되는 거지 환산을 못하면은 뭐 보상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쳐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가치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되게 슬픈 얘기인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의 가치는 얼마짜리다 이런 걸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그걸 계산해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화폐 단위로 환산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서적 가치의 훼손 정신적 괴로움과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험을 통해 보호받기는 좀 어려운 구속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이게 사례들이 쌓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이제 어느 만큼은 또 보호를 해주지만 이게 완벽하게 다 채워지지는 못해요. 그렇죠? 채워지지는 못하죠. 이 어떤 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면은 그 개인이 겪게 되는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대로는 안 될 거예요.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고요. 또 개인의 성향이나 자기가 이제 중요하게 여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고를 입었을 때 충격도 정신적 충격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만큼은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감안되지 않은 부분들은 보호가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빈틈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뭐 동전 던지기 예를 들고 있을 텐데 동전 던지기를 한 번 이렇게 툭 해가지고 딱 해서 앞면 뒤면 앞면 두 번 던졌더니 또 앞면 세 번 앞면 야 세 번 던졌더니 다 앞면만 나와 야 동전 던지기는 던지면 앞면이 나오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어 이거는 국어에서 공부할 때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통계학적으로 엄청난 이거는 이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게 표본인의 수가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려면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로 해보면 해볼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이 어 원래 나와야 될 통계치로 수렴되는 겁니다. 동전 던지기를 했다면요. 우연인 거잖아요. 앞면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우연인데 이거를 많이 하면 그러면 반반이 된다는 거예요. 반반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어 이제 보는 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됐던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동전 던지기를 세 번 했을 때는 다 모조리 앞면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3만 번 했다 30만 번 했다 이러면요. 앞면만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반반으로 이렇게 수렴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사례를 가지고 대수의 법칙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위험과 손실을 미리 예측하는 거고요. 표본의 수를 늘리거나 실험의 수를 많이 거칠수록 결과는 예측치에 가까워지며 보험사는 이러한 논리로 동질의 위험에 대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확보함으로써 손실의 예측 능력을 확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에게 뭐 미안해하지 말고 보험금 잘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보험사는 미리 우리가 이거 받은 보험료에서 몇 퍼센트만큼 보험금으로 나가게 돼 있어. 나가게 돼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보험사 아니 누구를 봐줘요 지금 거기에 입장을 고려해서 아 미안한데 여기까지 좀 해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하면은 거기서 자기네가 못 주겠으면 못 주겠다고 하고 또 뭐 싸움이 벌어지면은 또 싸우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럴 때는 나도 열심히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대수의 법칙으로 미리 그게 다 예측이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이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 보험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 이번에 이제 위험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순수 위험이 있고 투기적 위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결과에 따른 분류라고 했어요. 사건 발생에 연동되는 결과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순수 위험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투기적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순수 위험은요 loss only ris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기 사망 화재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건의 발생 결과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인데 리스크인데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었잖아요. danger하고 리스크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죠. danger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위험하기만 한 거였고 리스크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위험하기도 한데 이익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이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 관련된 자산관리 투자를 할 때에는 이 리스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지 danger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요 리스크라고 할지라도 로스 온리 리스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순수 위험이라고 보험에서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사망했다 화재가 일어났다 자연재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손실만 발생하는 위험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위험이고 이게 있잖아요. 손실이 발생할지 말지의 여부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인데 투기적 위험은 좀 다르죠. 주식 투자 복권 도박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 불확실성의 결과 이익 또는 손실의 발생 여부로 나눠지는 게 투기적 위험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예금에서 공부했었던 리스크라는 개념은 사실상 투기적 위험을 전제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그런데 보험이 다른 금융상품과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에서요 순수 위험이 보세요. 원칙적으로 보험상품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 위험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순수 위험에 국한되는 것이지 이 주식 투자 같은 것을 보험으로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죠? 주식 투자나 복권 도박 이런 걸 보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위험은 발생했다 하면은 그것은 손실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익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이거를 공동으로 집단적으로 위험을 쉐어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보험이라서 순수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른 분류에요. 이건 이제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라 나눠보는 건데 정태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동태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넘어가면 이렇게 동태적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태적 위험이다 그러면은 개인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연재인적 원인에 의한 화재, 상해, 고의적인 사기나 방화 등 시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태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태적 위험이 이게 순수 위험적 성격을 가져요. 사회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겪는 위험이 아니라 자연재로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화재가 나면 그 화재를 당한 사람만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사기나 방화를 당한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사회 환경이 달라지거나 경제적인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태적인 거니까 환경 변화가 없이 고정되어 있는데 환경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도 위험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험에 빠진 사람만 곤경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 위험적 성격이 있고요. 개인적인 위험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개별적 사건 발생은 우연적이고 불규칙적이나 집단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일정한 확률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일정한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측은 가능해요.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예측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우연적이고 불규칙적이에요.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험회사가 이걸 계산을 해보고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계산해보고 보험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정태적 위험이 순수염적 성격이 있고 이것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태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동태적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환경 변화가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 나눠서 접근하는 겁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물가변동 생활양식의 변화 소비자 기호의 변화 정치적 요인 등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계가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의 동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특정 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면도 있지만 위험의 영향이 광범위하며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떤 우리 사회 변동이 있을까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거예요. 소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구다. 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다 얘기하면서 대략적인 것만 추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할 기회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합시다. 이 얘기는 이익을 창출할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 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탄소 중립? 뭐 이렇게 하면서 2050년이 되면 탄소 중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요. 지금 탄소 배출량을 전부 다 없애는 것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꼭 위험의 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야 그럼 친환경적 산업으로 진출하면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네? 이런 이제 사업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손실 혹은 이익을 초래하는 불확실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태적 위험은 사회적 위험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었던 이런 순수 위험보다는 투기적 위험이라고 딱 잘라 이건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얘랑 좀 비슷한 성격이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요거는 보험의 대상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투기성 위험과 함께 보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는 특성을 갖는다. 얘도 투기성 위험하고 비슷한 성격이 리스크도 있지만은 기회도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건 보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고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그닥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보험으로 받아준다면은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내가 손해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보험의 필요성을 안 느낄 거예요. 안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야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고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치 보험의 기본적인 이치에서 벗어나 버리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국가에서도 이거를요 방치해 놓으면 이게 금융의 혼란이 금융시장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의 조건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렇고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위험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인데 동질적인 위험인데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측 가능해야 돼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이 있다. 몇 건 정도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부러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성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야 되고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원인 발생 시점 장소 피해 정도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손실 금액을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객관화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험금도 산정할 수 있고 보험료도 제대로 산정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보험료는 우리가 가입한 사람들이 가입자가 내는 돈이 보험료고요. 보험금은 나중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돌려받는 돈이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측정 가능한 손실 확률 그랬습니다. 적정 보험료 및 준비금 산정을 위해 손실 사건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재난적 손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상 가능한 규모의 손실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뭐 이렇게 우리가 카바쳐줄 수 있는 위험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럴 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보험 같은 거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천재지변 자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준다든가 전쟁 같은 게 일어나거나 대량 실업 같은 게 나타났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책임져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실업에 대한 보험 상품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잘못 설계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실을 배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게 벌어져서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천재지변으로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이걸 어떻게든 구제하려고 하지 보험회사가 이걸 다 감당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이 돼야 된다든가 가입자 입장에서도 내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돼야 이게 가입이 가능하지 내가 뭐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보험료를 내야 된다면 그거는 누가 가입을 하겠어요. 이거를 위험에 따른 보험료가 매우 높게 산정되어 가입자와 경제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부담이 불가능해져 버리면 시장성이 없어서 계약이 거래되지 않게 된다. 가입자가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다수의 동질적 위험 단위 우연적이고 고의성 없는 위험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 측정 가능한 손실 확률 그리고 비재난적 손실이면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가지를 이 불확실성의 조건 보험이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의 조건으로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식으로 문제력이 참 좋죠. 그죠?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요 이제 보험 일반 이론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